빅픽쳐 시즌 3 자 다음 코너는요 말해줘 제발입니다 네 팀파트장님이 제이씨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래? 달라고 그래? 어 달라고 그래 괜찮네 달라고 그래 이러다가 뭐 오프라를 하고서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래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달라고 그래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? 제발 딱 걸어볼게요 아 오케이 여보세요 아니 형이 형이 이걸 그거라 어 유민아 여보세요 어 뭐해? 시민 씨 요번에 나 LG 핸드폰을 여기서 협찬해준대 너도 하나 달라고 그럴까? 어 완전 좋지 완전 좋지 예 그러니까 달라고 그래? 응 그러니까 제시를 말하면 안 되네 끝날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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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고 그럴까? 응 났어 형 그냥 그냥 그거네 어 달라고 그래 를 얘기하란 말이야 이 XXX 달라고 그래 를 얘기하란 말이야 이 XXX 달라고 그래 어 달라고 그래 이게 이게 미션이었단 말이야 XXX야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래 알았어 고마워 다시 전할게 어 지금 방송 중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달라고 그래 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이미 탈락이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리 갑니까? 쇼리 갑니다 여보세요 어 어 야야 그거 그 옷 새로 나온 거 있잖아 나 그때 줬던 거 그거 사이즈가 잘못 왔잖아 그거 다시 보내줬대는데 양도가? 양도한테 전화하면 되나 아직 안 와가지고 아니 기다려가지고 왜 이렇게 귀찮게? 귀찮게? 어? 아니 그 사이즈가 잘못 왔어 급해 나 지금 방송에서 입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내가 보냈다고 양도가 안 보냈다고 어 안 보냈다고 어 안 보냈다고 안 보냈다고 하면은 양도가한테 뭐라 그래 내가 아 그럼 우리 양도한테 뭐라 그래 양도가 보내는 애잖아 양도한테 내가 뭐라 그러면 돼 왜 그 양도가 미쳤게 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찮게 한 번만 할게 근데 내가 뭐라 그래야 되냐 양도한테 아니 내가 양도한테 얘기할 테니까 양도한테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고 어 내가 할게 내가 얘기를 할게 어 아니 양도한테 내가 뭐라 그럴까 전화해가지고 핫도그 해 뭘 또 전화를 핫도그 해 뭘 또 전화를 핫도그 해 뭘 또 전화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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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입니다 쇼리씨 폭벌했어요 아 웃겼다 카톡이 웃겼다 하하하하 어 아빠 최신폰이 당첨돼갖고 지금 막 사은품이랑 같이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 아이 그럼 있으면 좋지 아니 내 글자로 얘기해봐 생각 안 나 여기 뭐 찍으러 왔는데 내게 기타 반말리 가 쓰던 거래 돈 주고도 안 판대 어떡하지 어떻게 하냐고요 응 잘 모르겠는데요? 어떡하지? 열심히 기대해, 알았어. 근데 이거 하면 뭐 준다고 그랬죠, 선교가면? 근데 이거 하면 뭐 준다고 그랬죠, 선교가면? 금박수 받아요. 큰 박수만 받아요. 큰 박수, 큰 박수. 큰 박수, 큰 박수. 자, 그러면 이거는 나갈이 됐고. 네. 네. 열심히 했는데. 자,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이것도 마음속에 아, 그럼요. 다 아웃을 것 같애고 있습니다.